버퍼링존의 시작 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등급 올라가고 싶은데 딱 벽이 걸리는 딱 거기고요. 시험지에서는 3페이지와 4페이지죠. 3페이지 딱 들어간 순간부터 이제 버퍼링이 딱 걸리기 시작한다. 단순 계산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지금 이 함수가 나와 있는데 두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제고 곱하기 b를 구하시오 했는데 뭐 얘를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2,3, 8,3이니까 높이가 똑같아요. 여기 점이 있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이 다 높이가 지금 3으로 쫙 같습니다. 그럼 탄젠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오르락하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높이가 같다는 거는 요만큼이 지금 주기라는 뜻입니다. 주기. 주기. 원래는 주기. 오리지널은 주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6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를 그냥 집어넣어버리냐면은 여기다가 6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b 파이 x 여기에다가 6을 이렇게 쏙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오리지널 주기인 파이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6이 들어가서 6b 파이가 파이니까 아 요거에 의해서 b는 6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냥 fx라고 쓸게요. 그럼 fx는 a 곱하기 탄젠트의 6분의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2,3 요거 2 대입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2 들어가니까 f의 2는 a 곱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죠. 탄젠트 60도니까 얘가 루트 3이고요. 얘가 지금 3이 나왔다는 것은 a가 루트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에 제곱하면 3이고요. b는 6분의 1이니까 두 개 곱해서 정답은 3번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다음 9번입니다. 자 f'x를 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리미트가 나오고 x분의 1에다가 인티그럴 나와서 이런 거 보면 아 뭐였지? 뭐였지? 아 어떻게 부는 거였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얘가 지금 뭐냐면 인티그럴인데요. 적분이에요. 근데 0에서 x까지 써있으니까 이게 부정적분이야 정적분이야. 정적분이란 말이야. 그럼 정적분 나오면은 정적분의 정의를 바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뭐 숫자를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하고 뭐 미분하고 이런 생각하기에 앞서서 정의부터 정의부터 자 별표 쳐놓으시고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할 때 x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거 차이를 구한다. 그냥 딱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냥 분자로 가는 거고 이게 x분의 1이 뭔가 곱해졌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분모에는 x예요. 자 요 형태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미분계수네 미분계수네 라지 f의 미분계수네 어디에서? 0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h, h 이렇게 쓰기도 하고 x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얘가 그냥 딱 보면 미분계수 형태라는 거 아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라지 f'0라는 건데 이 라지 f가 왜 나왔어요? f의 부정적분이라 나온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f란 말이지. 그럼 이제 f0이고요. 얘가 지금 얼마라고? 1이라고 준 거다. 아, f' 줬는데 f의 0은 1 이거 줬으니까 그냥 이거 뭐하는 문제야? 부정적분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f2 구하는 문제군요. 자, 그래서 그대로 적분합니다. x의 3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한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f0은 1 얘가 지금 온 거죠. 원래는 적분 상수 씻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끌고 올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f2죠. 이 대입해서 8 빼기 8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정답은 3이네요. 자, 1번이 정답이겠죠. 1번이 정답이겠죠.